굿모닝 안녕하세요. 네 오늘은 구름이 너무 짙게 깔려있어 가지고 해님이 나오질 못하고 있네요. 네 벌써 해 뜰 시간이 한 20분이 지났는데도 아직 구릅 속에서 아, 해님이 늦잠을 자나봐요. 이렇게 한여름에는 이쪽에 골프연습장에서 뜨다가 오늘은 이렇게 동력하늘에 구름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해님이 못 올라오고 있어요. 얼마 먹고 있을까요? 한번 가볼까요? 네 아직도 못 나오고 있어요. 네 이렇게 구름에 비친 구름은 하얀색으로 보이고, 앞구름은 짙어서 아주 진한색으로 보이네요. 네 아직도 해님이 늦잠 자나봐요. 네 아직도 구름을 뚫고 못 올라오고 있네요. 벌써 해 뜨는 시간이 30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못 올라오고 있어요. 어휴, 큰 구름은 무슨 동물이 입을 벌리고 있는 것 같아요. 동물이 입을 벌리고 있는 그런 형상의 구름입니다. 네 그래서 입에서 막 불이 확 나가는 것 같아요. 으악 하고 용이 풀을 품어내듯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검구름은 엄청 하고 있습니다. 어우 눈도 있어요. 이렇게 매일 다른 일출. 네 이렇게 떠오르고 있답니다. 오늘의 일출은 한참 있어야 좋을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여기는 강원도 3쪽 3쪽 허니TV 허니할미입니다. 네 오늘도 일출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자연 전도사. 일출 전도사. 오늘의 일출을 인사드리고 저는 수요일 금요일 아침에 실박을 합니다. 수요일 금요일 7시에 놀러오세요. 네 thank you so much. next time. bye bye. 안녕.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